안녕하세요 본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꾸덕꾸덕한 투음밥 파스타를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모둠소세지와 통스팸, 바삭한 어니언링과 시름포튀김, 함박스테이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보수, 바삭, 파스타를 입을 수 있는 balancing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해산물이 너무 좋아요 het.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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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와우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고 그냥 먹어야만 먹으면 더 맛있요 좀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야만 먹어야지 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한번 더 먹기 좋은 맛 오늘의 평범한 맛은 오늘의 뼈는 매운 맛 뼈는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뼈는 매운 맛 매운 맛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